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뒤에 배가 한 대 보이죠? 제가 이 배가 생긴 지 거의 한 1년 정도 됐어요 아시는 분이 배를 저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연식이 좀 오래돼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문제가 밑에 트레일러에 녹이 많이 쓸어 있어서 자동차 바퀴축이 녹이 썰어서 다 부셔졌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고치고 녹슨데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 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5월 달부터 이 배낚시도 허용이 돼서 크리스가 오늘 저희 가족들과 함께 호수과로 낚시를 하면서 이 배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테스트로 가까운 호수가에서 한번 몰아봤어요 잘 되고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온 가족이 배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게요 테라스는 아직 운욕도 안보인다 첫번째ícul 영상에 말씀드리면 끝나는 게 되게 거의 다 잘되네요 안쪽으로attform 사과서 влад합원들받아 인터넷 다 같이 가고 놀이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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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엄마는 이제 앞에 오래봐 오케이 고마워요 조심하나요 엄마 좋아?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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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부딪치겠다! 부딪치겠다! 어! 퍼졌어! 야! 너무 힘들어! 핫도가 너무 힘들어! 엄마 이거 중기배상으로 놔둬! 네! 이거 안 되네! 조심! 다 있어! 엄마는 아빠가 하는 거야 이제! 엄마는 안 돼서 가지냐?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